대리님 첫인상 진짜 좋았어요. 친근하고 왠지 알던 분 같기도 하고. 이건 아부 아니고 진심이에요. 가보겠습니다. 저는 대리님 첫인상 진짜 좋았어요. 친근하고 왠지 알던 분 같기도 하고. 친근하고 왠지 알던 분 같기도 하고. 친근하고 왠지 알던 분이 아닌가? 친근하고 왠지 알던 분이 뭐라고 하는지. 친근하고 왠지 알던 분이 될 것 같아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